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 이번 WWDC 2020에서는 파이널컷 프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2시간 정도 되는 키노트에서 거의 1시간 30분 이후에 이제 새로운 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이널컷 프로가 잠시 소개가 됐었어요. 이제 애플에서 기존에 좀 알려진 바와 같이 기존에 이제 CPU라고 하죠. CPU 인텔 칩셋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새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칩셋을 맥북이나 아이맥에 쓰겠다는 얘기죠. 지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들어가고 있는 그 칩셋이 이제 맥북이나 아이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맥의 칩셋이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어떤 프로 앱들 특히 파이널컷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래픽적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좀 의구심이 좀 들죠. 그래서 이제 파이널컷 프로에서도 원활하게 잘 작동한다라는 것을 이제 좀 증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새로운 OS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빅서라고 하는 이 새로운 맥 OS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프로세서가 애플 A12 네 그래서 애플에 새로 공개되는 그 칩셋이 이제 탑재된 제품이죠. 이 제품에서 파이널컷 프로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이제 데모 비디오로 시연을 했습니다. 자 비디오를 한번 시청을 할게요. 자 지금 파이널컷 프로의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4K 원본 영상인데요. 원본 영상을 재생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끊김없이 돌아가고요. 색보정 이펙트를 넣었을 때도 역시 끊김없이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렌즈 플레어와 이런 모션 이펙트를 넣었을 때도 역시 끊김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4K 영상을 3개를 나란하게 재생했을 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시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본 영상 3개를 연달아 봤을 때도 역시 끊김없이 재생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데모 비디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새로운 칩셋이 이 GPU 그래픽적인 처리 장치가 굉장히 쓸만하다는 것을 이제 이 데모 비디오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본 4K 영상도 끊김없이 재생이 되고 색보정이나 이펙트 같은 것도 사실 이게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집을 할 때 이 뚝뚝 끊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래픽 카드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새로운 칩셋이 잘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이 3개를 연달아 틀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3개 말고 뭐 6개, 9개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데모 비디오에서는 좀 끊김없이 원활하게 재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발표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은 아이콘이 너무 구려요. 아이콘이 너무 이상하게 좀 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앱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괜찮아졌는데 이상하게 파이널 컷하고 모션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어떤가요? 한번 여러분들 취향과 제 취향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조금 디자인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바는요. 새로운 맥OS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월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보통 9월 정도에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오픈이 됩니다. 그때 빅서 출시와 함께 아이콘도 바뀌니까 아마 메이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한 1년, 2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칩셋이 공개가 되면서 기존의 iOS 앱을 컨버팅을 해서 맥OS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 공개가 되었어요. 하지만 맥OS에서 쓰고 있는 앱을 iOS에서 쓰는 거는 아직 구현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새로운 칩셋이 동일한 환경이고 이것이 아무래도 나중에는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되게 기분 좋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WWDC 2020에서 발표된 파이널 컷 프로와 관련한 내용을 이제 잠깐 언급을 한 내용을 정보를 공유해 드렸고요. 또 좋은 정보나 혹시 또 파이널 컷 프로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그때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